투시우, 어 투시우도 괜찮아 볼륨 업 고 고고고 최대한 오래 사는게 루시의 목표다 마게 치우사 팔아있다 그지 백끼리도 있지요 어, 오케이 볼륨 업 나는 최대한 오래 살면서 아 이름만 하면 안 돼 레이크리 아 저격있나? 여기 위도우 있는거 같은데? 아니구나 고도립이구나 아 뭐야 아 다른사람들 아 빵스러워다 메르시 들어왔어 메르시가 살렸어 이번엔 안되겠다 털렀다 약간 딜이 부족한가? 형 불타고 있어 땡길때 마우스 물품시산 앗 안되 석양 석양입니다 베르시 베르시랑 벽이 온다 돼지 어어 돼지쿵 돼지쿵 아 벽 야 방북 좋아해 아아 벌륨 와 뺄꺼 그냥 돼지쿵 너무 쎄 흐흐흐 흐흐흐흫 말해봐 아 내가 오래 살아야되는데 방금 뒤로 튀었으면 좋았을걸 다시 다시 갑시다 다시 뭐지? 타라야? 에헤이! 오우! 갔다 오시겠다! 어쩜 우리가 먹으면 돼 타라 굴리 쓸 것 같은데 이제? 타라 어딨어? 아아 야! 타라 좀 잡아봐! 타라가 자꾸 맞어! 김유승용 김어디가! 뭐야? 궁이다 궁찼다 지금 타라 궁이야 타라! 애들 올 때까지 다시 애들 올 때까지 다시 안으로 들어와 승스러워다! 제대로 돌아오는데 아무도 없네 야 맥크리 잡아 제대로 놓을거야 맥크리 옛날같은 딜이 안나와 버티세요 어 적도 삼킴? 좋았다 한주 1킬 좋았다 죽였어 오케 도왔어 아 루시오요 루시오 10부터 누르면 힐로 바뀌고 한번더 누르면은 달리기로 바뀌어요 이거하면은 달리기가 되는거고 힐로 바꾸면 힐이 되는거 자동이야 5라고 돼있으면 5명한테 주고있는거야 근처 애들한테 힐을 주는거에요 이거하면 빨리 이속모구 그 다음에 2스킬을 누르면 볼륨업하면서 치유랑 이속을 강화시킵니다 그걸로 파워힐 할수 있구요 오른쪽 버튼은 넉백이요 토템 어 힐토템같은 느낌 여기 시작할때 2스킬을 눌러주면 볼륨업 최대로 하면 애들 엄청 빨라지 연락 빨리 달려가시면서 내 주인은 연락 빠르면서 거의 다 도착했을때 쯤에 힐로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못하고 다니던가 딜하던가 뭐 시한껏 하시는거죠 최대한 오래 사는게 좋죠 치유의 노래 어르신이 있어야지 치유의 노래 볼륨업 네디슬부터 잡아요 아 잘하는 사람 올라가던데 한쪽면으로 언어는 안돼 겐지 가까이 오시겠다 아아 파랑 볼륨 아 메이메이 아 위험해 똥주 빵콩쇼 좋다 우리팀꺼다 아 다 죽음 어 나 궁이거든 석양이 석양이 야 죽지마 형 공있어 아 뒤에있네 다시가자 쫓자고 있었어 오 저건 사실 굳이 탈 필요는 없어 잘타는거 아니네 잘타는거 아니네 오 형 궁있어 야 겐지 겐지 오 오 오 아 한판 놀아보자 가다 애그라 놀다 나 놀고싶어 멜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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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없다 멜리지 눈 먹으러 따라 버린 오케이 나 2킬 고 쓸 필요 없어 지금 유리지 동기는osexual 딸리고 덜이고 후 이잇 폴엉 팔아 encouraged 모두 발사 우리팀 궁이름 안에 누구 들어왔어 맥프리 오우 가까이 오시겠다 으아아아아 빵스러러들아 돼지궁 돼지궁 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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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버티는데 메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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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뽕신샷 누구 뽕신샷 오케이 메르시 불러다닌다 최대한 사라져야돼 힐 해줘야돼 멀르시 업 루시는 그냥 돌아만 다녀도 팀에 도움이 완전 되지 조 다 탁 호우 하나만더 하나요 하나 다 나라 여우씨 한설명 저거 해봤자 근데 뭐 없잖아